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여기 매장 중간 통로의 무대 위에서 컬렉션 있는 꿈을 처음 봤거든요. 되게 구조적인 트렌치 코트인데 체크니 코트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. 한번 입어보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말고 다음 촬영 때 한번 꼭 입어보고 싶어요. 다 일단 처음 입어보는 옷들인데 현장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제옥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항상 촬영할 때 너무 편하고 저는 되게 활동적인 옷들을 좋아하는데 옷을 입었을 때 그냥 늘 제옥 같은 그런 느낌을 좋아해서 유행이나 취향에 조금 구속되지 않고 오랫동안 입을 수 있는 그런 옷들 좋아하고 막 눕기도 하고 움직일 때 불편함이 없는 그런 옷들을 되게 신경 써서 고르고 있는 편이에요. 안녕하세요 셀피플 구독자 여러분 전 정은채입니다. 오늘 저는 여기 9호 1주년 행사 때문에 와 있고요. 저는 9호 모델로 초대를 받았고요. 아무튼 너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늘 건강하세요. 감기 조심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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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.